윤서야. 응? 우리 사귀자. 너 요즘 수상해. 뭐가? 그때 레스토랑에서 너 끌고 가던 큰 남날이야. 다시 줘. 둘이 사귀어? 야 그럼 상현이는 너 혹시 설마 과거 남자하고 현재 남자 사이에서 갈등 때리고 그런 시추에이션이냐? 춤을 이끄는 쪽을 리더라고 하고 그리고 그 리더를 따라서 추는 사람을 팔로우라고 해요. 오케이? 자 한 곡 주시겠습니까? 응? 왜 이렇게 조용하지? 그때는. 이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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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아니 지금도 남자랑 손 잡고 있는데 하나도 두근거리지가 않아. 왜? 미안하다. 잠깐만. Eltern. 응 altered faz근 defined eta tao 김동수 놈이 er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